일단 첫번째 방법은 헤드셋 이어폰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녹음이랑 재생이랑 같은걸로 해주세요 헤드셋 이어폰을 쓰실거면 헤드셋 마이크를 녹음으로 하고 재생도 헤드셋 이어폰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헤드셋 이어폰 같은 경우는 어 선이 두개 있을거에요 이렇게 이걸 컴퓨터에 직접 꽂아 주시면 되요 컴퓨터에 직접 꽂아 usb 라고 하셨으니까 usb 라고 하셨으니까 usb 를 그냥 꽂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우측 하단에 소리에서 어 마이크 개인 맞추는거 영상에 보내 영상 올려드린 거기서 개인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 소리가 작으시면 밑에 또 추가적으로 또 키울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충분한 레벨이 나오면 게임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것 같은데 배틀그라운드 들어가셔서 게임 옵션 들어가셔서 사운드에서 마이크보다는 작게 어 내가 더 잘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배틀그라운드 같은게 뭐 발소리 이런 것도 많이 듣지 않나요 그렇죠 안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혹은 조금 더 많이 크게 일단은 방송이니까 목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뭐 죽는거는 그 시청자가 발소리 까지 미세하게 듣지를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 밸런스를 잡아서 쓰시는 방법 1번 그리고 2번은 아 녹음을 age 06 으로 했으면 재생도 age 06 으로 하세요 age 06 으로 하시고 아 아 컨덴서 마이크 니까 지금 팬텀 파워 넣고 개인 넣고 이렇게 마이크 올리셨는데 보통 아 조금 크게 얘기했을 때 평소보다 조금 과하게 얘기했을 때 피크 안 틀 정도로 개인을 올려주세요 더 올려 주시고 아 아 좀 크게 얘기했을 때 피크가 뜬다 그러면 이걸 좀 줄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여기서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 1 여기가 1번 이구요 여기가 2번 이에요 2번 순서로 말씀드리면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재생 이랑 녹음을 age 06 으로 하면 컴퓨터 소리가 여기서 컨트롤 되요 여기서 루프백으로 됐을 때 그렇게 되시면 아 지금 컴퓨터 소리는 큰데 목소리가 작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목소리만 나와요 컴퓨터에 그 방송이던 뭐 그냥 녹화를 하시던 간에 목소리만 나오게 되니까 이 여기를 올려 주시면 컴퓨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컨트롤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큰 어 믹서 같은 게 있으면 이 소리를 또 다른 데로 신호를 보내서 어 들을 수가 있긴 해요 그 어 근데 이런 이건 이건 이 옥스가 여기 있긴 있구나 음 이거랑 조금 이거는 들어가는 옥수고 보통 보내는 옥수가 있으면 어 옥수 샌드 리턴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두번째 방법 쉽게 정리하자면 재생 녹음 다 ag06 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을 이거는 0으로 논 상태에서 개인을 올려서 어 얘기했을 때 피크가 뜨면 줄이세요 조금 크게 얘기할 때 피크 안 뜰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볼륨을 올리시고 마이크로 어느 정도 볼륨 음 개인을 어 올리신 다음에 충분한 볼륨이 나올 수 있게 조절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컴퓨터 소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컴퓨터 소리 컴퓨터 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본인이 직접 여기서 손으로 돌려서 어 조절이 가능해요 뭐 게임 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되고 목소리가 좀 작다 그러면 여기서 올리면 되고 어 반대로 한쪽이 크다 싶으면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통해서 어 어 이어폰이나 이쪽 헤드폰으로 어 게임 전체적인 어 이제 소리를 들으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이어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최신에 남은 최신이 남은 지 얼마 안 돼서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스마트폰 이어폰 쓰시려면 어 그 다 넣지 마시고 살짝 아 칠 팔십 퍼센트 정도 넣었을 때 소리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쓰시면 되는데 어 그 이 부분 살짝 건드리게 되면 또 소리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거라서 웬만하면 젠더 그 55째 이라 그러죠 그 좀 큰 거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거 있죠 여기 라인에서 꽂는 변화되는 젠더 있어요 젠더를 사셔가지고 헤드폰 단자에 꽂으신 다음에 아 아니면 다이소에 그 팔아요 3000원에 팔더라구요 이 분배되는 거 분배되는 거 팔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이어폰을 꽂으시고 이쪽에 헤드폰 단자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3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어 귀로는 여기로 들으시는 거에요 귀로 컴퓨터 스피커는 콘덴서 마이크를 쓰실 거기 때문에 키지 마시고 귀는 이걸로 컨트롤 하시고 어 이 양쪽으로 밸런스 조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4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혹시 안되면 또 말씀해주세요 resume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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